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싸이큐 도깨비 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반평으로 놀러가다가 차가 퍼져갖고 지금 걸어가게 생겼어요 아 그래서 일단은 차를 좀 얻어 타보려고 치차하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되면 걸어가야 됩니다 두고 없는데 아 자 일단 해볼게요 아 진짜 아 진짜 으그러면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잘 안되요 일단 차에 가서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히치하이킹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멈추고 아 지금 보험사에서도 안오고 지금 놀러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시동이 안걸려요 보십시오 여러분 안걸려요 어떻게 된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히치하이킹 못하면은 택시타고 가야되거든요 택시비가 없어요 아 어떡하지 잠깐만 아 아 오늘 놀러 갈려 그랬는데 망했어 여러분 저 히치하이킹 좀 더 해보고 안되면은 여기서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만 더 해보고 아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걸어가면은 지금 한 2,3일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돈도 없어요 아 일단은 좀 더 해볼게요 나가서 자 여러분 이제 좀만 더 해보고 안되면 걸어갈게요 도와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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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와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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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